네 저는 40대에 만나는 인연들에 관련된 질문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윤님께서 지난 시간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인생의 중요한 인연들을 만나게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몰라서 혹은 아직 공부를 잘 하지 못해서 바르게 대화하지 못하고 인연들을 떠나보내고 발전적인 관계를 맺지 못해서 그런 상황에서 40대를 맞이하게 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인생의 중요한 인연들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0대 주는 인연하고 40대 주는 인연이 다르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30대 주는 것은 네가 공부하라고 주고 네 주위에 사람을 주고 뭐 이런 환경을 준 거죠. 이제 내가 이 공부를 잘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40대, 50대 내가 평생 또 내 인연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주는 때 30대는 나는 자신만만하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저걸 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조금 모지라도 내가 조금 이루고 그냥 놔두면 될 건데 어지간하면 내 잘났다고 쳐버렸으니까 떠버린 거죠. 이게 내 인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40대 주는 인연은 네 인연을 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네 40대는 너를 요래 꼬집어 보라고 보내는 인연이에요. 저기 꼬집어도 성을 좀 덜 내나 보라는 거죠. 너 뒤통수를 탁 쳐는데도 뒤통수 맞을 놈이 맞지. 안 맞을 놈은 안 쳐요. 치는 사자를 안 보네. 40대는 전부 다 내한테 지금 시험 치러 오는 인연이에요. 시험을 치다가 보니까 시험을 좀 잘 봤어. 그럼 손잡고 기다립니다 이제. 시험 잘 봤으니까. 내 옆에서 빨리 안 떠나요. 왜? 저도 그리거든요 지금 내 인연들이. 시험을 좀 잘 치는 것은 시험 치는 것은 인연을 보내가 시험을 쳐요. 아까 저기 뭐 힌트 달라고 했는데. 시험은 다른 게 아니고 네한테 어떤 인연이 와 갖고 어떤 환경과 네한테 조건과 이런 것들이 다 비례해 갖고 네한테 딱 와요. 오면 조금 버겁한 것들이 와요. 쉬운 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인데 쉬운 걸 주나요? 조금 한 단위에 걸 줘요. 요금을 처리하는 능력이 어떤가를 보는 거죠 지금. 요렇게 해서 내가 처리를 잘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거 기다립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를 잘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요기에서 내가 덕볼라 하지 말고 요렇게 의논해서 상대한테 도움되게끔 하고 요렇게 의논하라는 거죠. 요렇게 의논하라는 거죠. 주장하지 말고 의논하고 니 잘났다 하지 말고 상대를 무시하지 말고 요런 걸 하라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 싹싹 인연들이 오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푹 하나 치러 오죠.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아 그러게 뭐 이렇게 이렇게 살? 그럼 공직인 사람이 아닌데? 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또 하나, 건수를 하나 두죠. 요렇게 또 뇌를 위해서 욕심을 냅니다. 대화하는 인연은 얼마든지 조금씩 조금씩 또 이렇게 가면 또 갈 수 있는데 욕심을 낼 만한 거를 검증을 하나 들름줘요. 요 때 이제 달랑 걸려가지고 또 다시 면접을 본단 말이죠 그렇게. 인연을 보내서 요렇게 요렇게 어느 정도 요렇게 환경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뭔가를 니가 욕심을 내나 안 내나를 보고 니가 이런 것들이 니한테 환경을 줬을 때 앞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보고 뭐 인재들이 오니까 인재들하고 무엇을 하는가를 니가 보는 거죠. 뭔가 우리 사욕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해갖고 왜 그 똑똑한 사람들 머리 잘 굴리죠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지, 뭔가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해갖고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런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발전으로 요렇게 요렇게 가고 있는지. 뭐 를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게 보니깐은 이 사회를 위하고 앞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것이 투철해요 이게. 투철하니까 이게 투철한지 아닌지를 나중에 뭔가를 권수를 하나 줘야 하네. 주니까 사회 좋아하고 안느니, 지혁신만 체리고 앉아야 돼. 요 때 이제 하면 썰어버리지 또 이렇게. 그래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요런 거. 항상 우리가 시험을 친다라는 거 일반적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칠다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말로 가지고 우리가 현혹을 해갖고 사회에 뭐 이렇게. 대푼 보면 왜 다단계 가봐요. 다단계 가면 전부 다 공인이야.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사회를 위하고 인류에 우리가 뭘 할 거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갖고 돈이 들어와요. 돈 들어온기에는 이거는 전부 사욕으로 다 챙긴단 말이죠. 지금 종교는 그러지 않았나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 모든 종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공적으로 살려고 우리는 사회를 위하고 하늘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이렇게 놔놓고 이 들어온 힘을 갖고 전부 다 사적으로 붙들고 늘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기업은 그러지 않았나요? 이념을 세울 때 사적인 이념이었으면 누가 인재가 갔을까 봐. 공적인 이념이 깊이 담겨 있고 그렇게 하니까 전부 다 인재들이 전부 다 갖춘 사람들이 전부 다 글로 갔으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이게 팽창되도록 힘을 만들어 줬죠. 조직도 되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난중에 전부 다 사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작업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인재들이 전부 다 뒤통수 맞았다 이래갖고 전부 다 등 돌리고 떠난 거잖아요. 사적으로 조금 그래도 타협을 보는 사람은 그 있지만 뭔가가 이게 뒤통수 맞았다 해가지고 내가 등 돌린 사람은 전부 다 내가 어려워갖고 다 나와있거든요. 그래갖고 이 사회가 지금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런 하늘은 안 속지요. 나는 더 안 속고. 하늘보다 더 한 놈이 계좌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인연들을 이렇게 줘서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뭔가가 하나가 탁 우리한테 끈 수가 왔을 때 이럴 때도 너희들이 이걸 갖고 진짜로 이 공적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면서 지금 가는 거야.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는 준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 달아 보는 거지. 근데 여기서 다 글려. 한 번, 두 번, 세 번 달아 보거든요. 요것도 힌트인데. 요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달아 봐요. 왜? 사람이 조그맨 할 때는 공적으로 갈 수 있는데 조금 더 크게 주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죠. 내가 약하니까. 이념이 약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합격되니까 세 번째 제법 크게 줘요. 이때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이것만 넘어섰다면 너는 천하를 갖다 줘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 인정이 되죠. 그래서 천하 힘을 네가 다 쓸 수 있게 너한테 주지. 왜 안 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대 돼서 오는 인연들하고 잘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같이 갈 인연 인연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다가 하늘에서 힘을 줍니다. 줄 때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 놓으면 한 번 이렇게 줄 때 우리가 안 흔들리게 갇혀 놓읍시다. 이러고 좀 띄묵더라도 한 두 번쯤은 넘어가서 세 번째 큰 거 띄묵자고 이러고 그러고 이렇게 갈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사기꾼도 큰 사기꾼이라야 봐주지. 이 잔잔한 일을 못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추어 가는 거 우리가 지금 40대들은 많이 모여요. 모이면 같이 뭘 해 보려고 그래. 그러면 앞으로 사회에 우리 필요한 일을 준비하자. 준비만 하고 있으면 다 해줍니다. 전보다 희한하게 해서 너희들한테 그런 역할이 할 수 있게끔 다 해줘. 그러니까 내 거를 만들려고 그러지 마라. 내 거를 네 거 없다 이 말이죠. 네한테 줬어도 네 거를 네가 챙기 놓은 것 같아도 네가 이걸 바르게 쓸 자리를 못 찾으면 그냥 은행에 여어 놓지 또 건물을 사나 놨지 아무것도 못 써요. 네 거 아니야 그거. 근데 그냥 사회에 있어도 우리가 쓸만하게끔 잘 이렇게 정리되면 사회에서 뒷받침해서 다 이렇게 하게 해 주고 내 거를 해놔어도 그런 환경이 됐을 때는 전부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사회에 있으나 내한테 있으나 똑같아요. 우리가 공적으로 살아나가면 자연에서 다 해 주고 사회에서 다 해 줍니다. 인류를 위해서 살면 인류가 투자를 다 해 줘요. 그러니까 그런 데 너무 계산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런 거는 계산을 안 해도 이해되게 내가 다 풀어줄 테니까.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뭘 해 봐야 될까 인갑에. 사회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니까 내가 우리 홍익사행도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런 거에 애우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홍익사행도를 잘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가지고 나는 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고. 나는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이 나라를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내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내 이웃을 위해서부터 뭘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라고 뭘 할 것인가 여기까지만 해 준 거예요. 뭘 해라가 아니고. 이것부터 우리가 연구하고 찾아보자. 키를 잡으시면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자. 1차적으로 하고 나면 그 다음 2차적으로 갈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것은 앞으로 홍익사행도를 우리가 바르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